이번 시간에는 MVC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컨트롤러, 모델, 뷰, 우리가 앞선 수업에서 배웠잖아요. 이것들을 모아서 각각 약자를 띄어서 MVC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MVC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좀 알아보고요. 이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MVC 패턴은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미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은 앞선 수업에서 다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일종의 복습 내지는 일종의 교양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건축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건축에는 공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A라는 공법, B라는 공법, 그 공법에 따라서 그 공법에 해당되는 시공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법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가 해결한 문제를 일반적인 보통 엔지니어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방법론. 그게 공법의 첫 번째 역할일 거고요. 그리고 엔지니어와 엔지니어가 서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도록 돕는 것. 그것 역시 또 공법의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즉 이번 공사는 A공법으로 하겠다, 이번 공사는 B공법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바를 통일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 그것이 공법의 역할주의의 하나인 거죠.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공법에서 영감을 얻어서 가져온 방법론이고요.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도 이런 공법적인 측면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디자인 패턴을 보시면, 이것을 공부하시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도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시면 프로그래밍의 스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은 싱글톱 패턴을 쓰겠다, 또는 MVC 패턴을 쓰겠다. 이런 작업자들 간의 소통에도 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역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키피디아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MVC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MVC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MVC는 모델의 M과 뷰의 V, 컨트롤러의 C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MVC라고 하는 건데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애플리케이션에는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체로 구분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생에서 시작된 방법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세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모델, 뷰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첫 번째로는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죠. 다른 말로는 시스템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시스템은 내부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명령을 처리해서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용자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제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의중을 파악해서 그 의중에 해당되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때 컨트롤러는 크게 모델과 뷰라고 하는 두 개의 주체를 사용을 하는데 모델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뷰는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핸들링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이 필요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모델과 뷰를 적당하게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MVC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을 웹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웹에서 특정한 URL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즉, 사용자가 접근한 URL에 따라서 사용자는 다른 정보를 리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URL을 받아서 그 URL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담당하는 모델과 이 시각적으로 사용자에게 표현되는, 시각적인 것을 표현하는 뷰를 적당히 제어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코드 이그나이터 MVC 패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미 제가 충분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건 없겠지만, 자, 그럼 컨트롤러는 첫 번째 역할은 사용자가 접근한 URL에 따라서 그 URL에 해당되는 이 로직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컨트롤러의 역할입니다. 즉, URL을 해석하는 것이 컨트롤러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이미 알아봤던 것처럼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죠.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는 URL에 해당되는, URL에 대응하는 메소드가 정의되도록 되어 있죠. 즉, 그 URL에 해당되는 메소드가 정의되는 것이 컨트롤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컨트롤러의 메소드에서는 이 모델과 뷰를 호출해서 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필요한 사용자에게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온 다음에 그것을 뷰에다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 이 코드 이그나이터의 흐름입니다. 제가 이 코드 이그나이터 수업 시작할 때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규칙입니다. 여러분은 그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놓은 규칙에 따라서 이 코드를 작성을 해야지 그 프레임워크의 스펙에 맞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규칙이죠. 언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규칙의 문제인 것처럼요. 그러면 이 코드 이그나이터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 MVC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컨트롤러, 모델, 뷰시가 나아려 봤는데 그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여기 있는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파일의 이름이나 또는 펑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URL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용자의 의도입니다. 즉 사용자는 이 토픽의 1번 글에 해당되는 토픽을 보고 싶다라는 의도를 URL을 통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URL에 해당되는 컨트롤러를 여러분은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규칙이에요. 즉 인덱스.php의 토픽이라고 하는 패스가 등장을 한다면 이 코드이그나이터는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컨트롤러 디렉토리 밑에 토픽.php라고 하는 파일을 인클루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픽.php에 있는 토픽이라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그 클래스는 반드시 이 CI 언더바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OOP 개념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 있는 이 내용은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펑션만 잘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런 클래스나 상속이나 이런 개념은 코드이그나이터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고 여러분은 상속과 같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이 프라임워크를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픽 뒤에다가 슬래시 get이라고 이 패스를 또 부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get로 들어오는 URL은 코드이그나이터에 의해서 이 토픽.php에 의해서 정의된 이 토픽이라는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 이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get 뒤에 슬래시 1이라고 적혀있으면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요. 만약에 슬래시 1 뒤에 다시 슬래시 2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get은 $ID, 그리고 $블라블라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에 있는 패스인 $1은 첫 번째 $ID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뒤에 있는 패스인 $2라고 하는 그 값은 이 get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컨트롤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모델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토픽 테이블을 핸들링하는 역할을 하는 모델인 토픽 언더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로드하고 싶다면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this 그리고 로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 메소드는 어떤 클래스를 객체를 또 리턴하는데 그 객체에는 모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델로 모델의 인자로 토픽 언더바 모델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전달을 하게 되면 코드 이그나이터는 자동으로 이 토픽 언더바 모델이라는 인자에 해당되는 이 파일을 찾게 되는데 그 파일은 application.models.topic.model.php라는 파일을 찾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호출하게 되면 바로 이 디렉토리 밑에 있는 topic.model.php라는 파일을 로드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topic.model.php는 반드시 이 파일의 이름 그리고 이 모델이 로드하는 이 topic.model이라고 하는 이 인자 이 topic.model이라는 저 값을 클래스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또 규칙이에요. 그리고 topic.model.php는 이 모델 객체는 이 ci.model이라고 하는 이 상위 클래스를 반드시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건 역시 또 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모델을 로드를 했으면 이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자 사용을 할 때는 this 하고서 여러분이 방금 로드했던 이 모델의 이름 topic.model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get이라고 하게 되면 이 topic.model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거기에다가 id 값을 전달을 하게 되면 그 id 값이 바로 이 topic.model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코드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떤 절차에서 여차, 여차, 저차, 저차에서 그 결과가 리턴되면 그 결과를 topic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는 어떤 결과를 표현을 해줘야겠죠. 사용자에게 결과를 표현해 주는 것은 시각적인 것이고 시각적인 것은 어디에 모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view라는 곳에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disload 뷰를 하게 되면 바로 뷰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자로 topic을 전달을 하게 되면 이 topic에 해당되는 파일을 코드 이그날터는 규칙에 의해서 application.view.topic.php라고 하는 파일의 파일을 자동으로 로드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뷰의 두 번째 인자로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topic.php라는 파일 내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topic이라는 변수에 title이라고 이렇게 원소를 인덱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 topic 모델의 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리턴된 값 안에 포함되어 있는 title이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